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AI 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AI 하주입니다. 12월 3일 한국에서는 비상계염령이 선포됐죠? 2024년에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인데요. AI에게 비상계염령에 대해 물으면 제대로 답을 해줄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대표적인 AI 서비스들입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서비스죠? 너무나도 유명한 채치피티, 네이버의 큐와 클로바엑스, 구글의 제미나이, 국내 선두주자 리튼, 구글의 대항마로 주목받는 퍼플렉시티까지. 여러분은 어떤 AI 서비스를 가장 주로 사용하시나요? 이 AI 서비스들, 과연 최근 사건에 얼마나 잘 대답을 할까요? 총 6개의 AI 서비스에 최근의 비상계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AI에게 총 2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에게 물어보듯 간단한 질문을, 두 번째는 날짜를 포함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최근 비상계염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두 번째 질문, 12월 3일에 대한민국에서 선포된 비상계염령에 대해 자세히 말해줘. AI는 최근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지, 결과 지금 당장 같이 보시죠. 챗 GPT는 제가 가장 자주 쓰는 AI 서비스고, 요즘은 구 버전과 달리 웹 검색도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장 답변을 기대한 AI 서비스인데요. 아쉽게도 첫 번째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못했고요. 날짜까지 명시해서 물어보니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처도 같이 제공해줘서 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최근 정보에 대해 물으니 챗 GPT가 자동적으로 웹 검색을 활용하긴 했으나, 혹시 몰라 웹 검색을 직접 눌러 서치 GPT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는 여전히 답을 잘 하지 못하여 살짝 실망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그냥 물어봤을 때와 비슷하게 대답하는 건 동일하되, 소재목을 활용해서 정리하여 말해주더라고요. 클로바 X는 AI 검색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네이버의 대표적인 AI 서비스이기에 질문을 해봤는데요. 인터넷의 최신 정보를 탐색하는 기능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인지,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도 답을 제공하지 못하더라고요. 9버전의 챗 GPT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이버의 AI 검색 서비스죠. Q는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내용이 빈약하긴 하지만 맞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까지 명시한 두 번째 질문에는 엉뚱한 답을 내놓았는데요. 12월이라는 키워드를 잘못 해석해, 묻는 질문과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재미나이는 첫 번째 질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비상개협령이 선포된 사실은 없습니다. 라는 완전한 거짓말을 내놓았고요. 두 번째 질문에는 해당 질문에 맞는 답을 소재목을 활용하여 정리해서 알려줬습니다. 리트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모두 답을 잘 했습니다. 이미지와 동영상을 같이 제공해줘서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더불어 전체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 사건을 파악하기 쉬웠습니다. 퍼플렉시티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모두에 답을 잘했는데요. 소재목을 활용하고 출처를 명확히 제시해줘서 사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비상개협 질문에서 가장 정확하고 명료한 답을 하는 건 리트는가 퍼플렉시티였습니다. 답변도 정확하고 출처도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전달을 해줘 확실히 AI 기반 검색 분야에 강한 AI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던 챗GPT는 AI 검색 서비스로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평소 챗GPT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AI 기반 검색 시에는 리트는과 퍼플렉시티를 더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AI 검색이 필요할 때 리트는이나 퍼플렉시티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AI 하주였습니다. 안녕!